극대노 박항서 감독. 주심의 카드는 베트남으로 향했다. 오센 우충원 기자. 베트남 박항서 감독이 크게 화가 났다. 경기 외적인 상황 때문에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23일 싱가포르 칼랑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0 아세안 축구연맹 스즈키컵 중결승 1차전서 태국의 0-1로 패했다. 이날 패배로 베트남은 큰 부담을 갖고 2차전을 펼치게 됐다. 베트남은 최악의 경기였다. 오심이 이어지면서 답답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심판 판정은 예약이 힘들었다. 전반 18분 양 팀 선수들의 신경전이 나왔다. 그런데 주심은 태국 벤치에 옐로카드를 선물했다. 또 전반 48분에는 태국 골키퍼 부프로미 베트남 응우이엔반 또한을 잡아챘다. 레드카드가 나와야 했지만 옐로카드에 그쳤다. 설상가상 오프사이프 판정도 나왔다. 후반 25분에는 베트남이 태국 수비진을 뚫고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했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왔다. 후반 37분에는 송크라신이 페널티킥을 실축했다. 그가 시도한 페널티킥을 얻을 때 오심이 나왔다. 동시에 볼 경합을 했지만 주심은 판정은 옐로카드였다. 오심의 절정은 후반 추가시간에 나왔다. 광아이가 베트남 수비에 걸려 넘어졌지만 주심은 요지부동이었다. 또 태국 수비의 핸드볼 파울도 주심은 외면했다. 박항서 감독은 경기 후 이제는 축구계에 대다수가 비디오 판독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스즈키 컵도 봐있어야 논란이 줄어들 수 있다. 다음부터 도입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메일 주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